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휴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무드는 각종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및 분진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여 실험자의 안전을 확보할 때 사용되는 장비로 오염된 공기는 휴무드에 연결된 덕트를 통해 외부로 배출됩니다. 오늘은 휴무드의 종류와 시공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휴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휴무드이며 휴무드 내부에 교반기와 같은 소형 실험기기를 넣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풍속 제어영 휴무드는 도어 개폐 여부에 따라 블루어의 속도와 댐퍼의 각도를 통해 면풍속을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풍속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휴무드입니다. 면풍속을 최적화하여 오염원의 유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및 음화 편상 방지에 도움을 주며 4.3인치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7시간 면풍속을 확인하고 알람을 통해 휴무드의 배기 상태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사용을 위해 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두 종류의 옵션 센서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속 제어영 휴무드에 장착된 풍속 제어 시스템은 모든 휴무드에 장착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탑 휴무드는 하부장이 없고 상단의 실험 공간만 제공되며 실험대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탑 휴무드는 벽면형과 중앙형으로 구분됩니다. 벽면형은 일반형 휴무드와 동일하게 전면에 도어가 장착되어 있고 중앙형은 도어가 전면과 후면 두 방향에 장착되어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든 편리하게 실험이 가능합니다. 테이블탑 휴무드는 실험대 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대가 있어야 합니다. 워크인 휴무드는 실험자가 휴무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넓은 실험 공간이 제공됩니다. 대형 실험기기를 넣고 실험을 하거나 실험 공간에 샘플을 직접 들고 들어가서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휴무드로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하게 실험을 할 수 있고 도어의 형태에 따라 하부 도어 2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출입이 용이합니다. 저상형 휴무드는 하부장의 높이를 낮추고 실험 공간의 높이를 확장하여 일반형 휴무드보다 높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실험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적합한 휴무드입니다. 하지만 실험 면까지의 높이가 일반형 휴무드보다 낮음으로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산성 휴무드는 방산, 방알카리 등의 약품 사용이 많은 환경에 적합한 휴무드입니다. 내부 및 외부 등 대부분의 부품들을 폴리프로필렌 또는 부식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폴리프로필렌의 재질 특성상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의 고온 실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휴무드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개된 모든 휴무드는 원하는 크기 및 재질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므로 규격 제품 이외의 휴무드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휴무드는 외부로 배기를 하기 위한 덕트 설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주문 및 시공 전에 현장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공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외벽으로 배기하는 방법은 외벽의 재질이 샌드위치 판넬일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만일 외벽의 샌드위치 판넬 이외의 재질일 경우에는 타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업체에 타공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유리창으로 배기하는 방법은 작은 창문 형태의 유리창이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창을 제거하거나 열어놓은 상태에서 홀리카보네이트 보드로 마감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방화유리로 되어 있는 통유리의 경우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내부 공조 라인에 연결하는 방법은 건물 자체에 휴무드 배기를 위한 공조라인이 설치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휴무드 설치 위치까지 공조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휴무드에서 공조라인까지 연결하여 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휴무드의 시공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치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휴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어테크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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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